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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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연결하지? 여긴 2층은 여보 여보 약간 산인데 모양이 그치? 이쪽은 편편한데 저쪽이 안 편편하다 그치? 전기 이거 아니가? 거 있나? 저 전기코드 꽂아가 선풍기 틀어라 여보 잠깐 스테이 날라 응 내려갔나? 응 안 들어가네 엄마 어때? 응? 이거 더 큰 새우는다 문자 하지마라 남자들 하게 냅둬라 지금 도착했는데 엄청 온다 아직도 해야겠다 아이고 알면 쉬운데 그 현준아 너 아빠도 한 개 더 못 끼우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라도 해 얘가 6%야 길이가 없어졌어 그래 아빠 근데 이게 이게 아니고 얘가 옆으로 가 아 왔네 아 왔네 믹스 믹스 똑똑하네 아 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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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이 몇 개 끼일 동안 장시간 많아 한 개도 못 끼우고 있네 그럼 입구가 어디야? 고정시켜야 되잖아. 현준아 아빠부터 가르쳐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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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부터 가르쳐줘라.